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죠. 강의 먼저 다 찍은 다음에 강의 찍고 나서, 해설 강의 찍고 나서의 느낌과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총평도 항상 좀 지저분해 보여야 되더라.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주요 문항 42번 정도까지 해설을 좀 하고 그리고 바로 흔적 안 주고 라이브한 느낌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번 모의고사에서 뭘 논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좀 깝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세요. 제가 이거는 작년 퀘스트에서 한번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험을 보고 난 후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얘들아. 이랬으면 좋겠어. 이 질문 말고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너무나 추상적이야. 지금 제가 무엇무엇을 공부해왔는데 이번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얘들아,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 이거밖에 안 나와. 사실 제가요, 남들은 이번 3월 모의고사가 뭐 쉽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좀 단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말고 얘들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문이 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좀 왜 이랬지? 왜 이럴까? 그건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아.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때의 나의 왜 그랬을까는 그때 평가가 돼. 사실. 왜 그랬을 거야. 왜? 많은 너의 삶 속에서의 이유나 너의 어떤 정신적 이유나 사고적인 흐름의 이유나. 왜 그랬을까는 굉장히 많은 세월의 누적이 필요하거든. 그걸 설명하려면. 근데 시험을 본 직후에 여러분들은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Which one? Which one is the problem? 도대체 어디가 문제지 나는? 소위 얘기해서 Which 단어? Which 문장? Which? 부분 이해? 문장에서도 Particularly 특히 어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봐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있다. 혹시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제 케이스 영상에 BU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거 한번 보셔서 막판에 제가 어떻게 사후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야. 412번을 제가 풀었어요, 선생님. 시험장에서. 아, 근데 이게 되다가 좀 애매했다가 이렇게 돼서요. 어, 그래서 정답을 그냥 대충 뭐 이런... 아, 이건 정답이니까 안 된다. 이런 걸 골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럼 저는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야, 다시. 여기 어디가 안 됐어? 시험지 딱 봤을 때 너 어떤 단어가 안 됐어? 단어는 다 됐니? 그러면 문장 해석 다 됐니? 아, 그냥 뭐 대충 뭐... 이 문장이 제 해석 안 됐어요. 아니, 아니. 다시 봐봐. 봐봐. 어떤 단어, 어떤 문장 구체적으로 어디 손으로 가르쳐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어, 그냥 또 문장 요기요 말고. 문장은 또 구체적으로 특정 어디 부분이 안 됐냐야. 제가 요기 모르겠어요. 아니, 네가 크리에이티비티를 모르진 않잖아. 캔을 모르진 않잖아. 해픈 알지? 웬 알지? 뭐 알지? 뭐 이렇게 하다가 분명 너네한테 띠용? 뭐 이런 느낌을 줄 때가 분명 한 번은 온다니까. 그걸 찝어내셔서 질문하셔야 돼,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해결이 나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시험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으로 너가 머리끄댕을 자꾸 들어오려면 네가 어디가 안 됐고, 어디를 몰랐고, 어디가 안 됐고, 어디를 몰랐고, 어디가 안 됐고, 문장 요만큼이 안 됐고, 이런 게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해설강의 들어. 그럼 해설강의에서 선생님이,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가시는 부분이었으면 그러면 너 그거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저만 해도 지금 해설강의 찍으면서 계속 누차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긴 못해도 돼. 아, 이런 건 못해도 돼. 야, 이건 돼야 돼.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야, 이건 좀 어려워. 못해도 돼. 그럼 버려. 야, 근데 이거는 돼야 돼. 이 부분은 막, 이건 돼야 돼. 그럼 그거 해. 그런 걸 네가 잡고 와서, 잡고, 잡고, 끌고 와서 다음 모의고사 볼 때까지 네가 책임 노트에 적어주시던, 누적을 하시던 그렇게 해야지, 얘들아. 일단 1차적으로는 전 이거 얘기해드리고 싶어. Why? Why am I doing this? 이거 말고 Which one am I talking about? 이거야. 됐지요? 자, 그다음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평이한 시험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될 게 좀 쓸까요? 여기다. 이미 보이셨으니까. 지우고 좀 쓰자. 21, 22, 23, 24. 제가 많은 현강이나 아니면 인강에서 많이 경고해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요구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1번 꼭 해설강의 보세요. 22번 꼭 해설강의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주제 제목 문제 이쪽 이제 좀 어려울 거라 봤는데 야, 이건 뭐 거의 85%? 난리 났죠. 듣기 평가보다 어려웠죠. 아니, 쉬웠죠. 이번 듣기 뭔지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싶은데 아무튼 여기는 저는 뭐 별 볼 필요 없다고 보는데 하기는 해놨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보시고 전반적 시험의 난이도는 뭐 글롤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평이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던 어렵던 평가안의 문제 출제 스타일과 거의 닮아있는 놈들은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꼭 한번 보세요. 맞았던 틀렸던 한번 보세요. 그러길 좀 바라구요. 하지만 앞장에 있는 요기는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그냥 평이했다. 어떤 문제 29번 30번하고 31, 32, 33, 34, 35, 36에서 39, 41에서 42 어떤 문제 해설강의 보시고 요건 좀 잔소리 좀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좀 잔소리 좀 해놨어요. 어법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1번은 아니겠지. 2번도 너무 빨라. 3, 4, 5에서 고민해봐야겠네. 3, 4, 5에서 꼭 고민하다가 두 개 중에 고민하다 틀리시는 분들 정면 돌파에서 잔소리 해놨어. 꼭 보시고. 30번은 모든 친구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잔소리를 좀 해놨어. 설마 하지 말아라. 제가 볼 때는 30번 문제가 그냥 가장 어려웠던 것 같구요.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 31번에서 34번까지는 야 이렇게 평이한 빈칸은 오랜만에 처음이다 솔직히 말과 말 같아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오랜만에 스토리텔링 문제가 나오는 거야 뭐 알잖아 여러분들 32번에 동상에 올라가서 뭘 옷을 덮어놓고서 쥐가 왔는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가야 돼? 다시 벗겨?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어쨌든 빈칸에서 정담들이 거의 70%가 나왔었던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답률의 얘들아 빈칸이 47%, 67%, 50%, 42% 다 평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 이렇게 나올 거라 기대하지 마 평가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라고 그냥 가정해 이거 니 실력 아니라고 생각하시라고 알겠지 얘들아? 35번? 너무 쉬웠고 이건 뭐 거의 없으나 마나한 문제였었고요 아 진짜 최근 2, 3년 동안의 대세는 요 놈이었는데 야 이거 진짜 평이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마음을 놓고선 그냥 대충 공부해도 나오네 이럴려나 진짜 걱정스럽네 진짜 자 이건 그래도 수업 들어 이건 뭘로 듣냐면 충사배 원칙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위주로 수업 들어 이건 들어 들으세요 41, 2번도 수업 들으세요 자꾸만 주관성이 개입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거 들으세요 결국 이렇게 나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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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로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게 3월 교육청 이번 거는 그냥 뭐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다 다만 개별적 문제로 봤었을 때는 의미 있는 문제들은 있었다 정답률을 떠나서 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 생각해보자 첫 번째가 작년 수능에 1등급 인원 거의 13. 몇 프로인가 미친 듯이었고 이거 난이도 조절할 거야 난이도 조절할 거야 이 정도 시험으로 만약에 나왔으면 이 1등급 인원 13% 넘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거 조절할 거라고 조절할 거야 그렇게 가정해 두 번째 주요 대학 지금 영어 반영 비율 올라가고 있다는 거 세 번째 EBS는 그냥 오로지 간접 연계 연계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 그 말은 영어는 난이도 생길 거라는 거야 이건 그냥 공부용으로 쓰세요 공부용 공부용 점수의 평가용 뭐 그래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냥 공부용으로 써 아주 무난한 공부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4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6월 평가원도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고 해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은 항상 뒤통수를 치는 이 기관 이 평가원 조심합시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단언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은 이거 why 말고 which one which 단어 which 문장 particularly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부분 찾아서 머리끈에 잡고 책임질 수 있는 시험이 되길 바랍니다 됐죠?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합시다 부영화의 김지영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